와, 벌써 아이리그 10회째네? 야,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 팀 없었는데 벌써 전국에 1025개의 팀이나 하네? 신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야, 너 6살이잖아 야, 너 축구 좀 하냐? 응, 나 개점 네 알? 너 저거 나와 나 축구 시작하면 장난 아닐 텐데 영어 유출 다녀야 되나? 거길 왜? 영국 영어 쓰잖아, 가려고? 나 진짜 EPL 가면 어떡하지? 너 새벽에도 축구할 수 있어? 축구는 새벽에? 응, 손님이 준 게 새벽에잖아 와, 에반디 그럼 베네들은 아침에 자? 우와, 아이들 그는 여름 축구 축제도 하네 축구만 하는데 그게 축제냐? 아니요, 지거처럼 레크레이션, 문화연사 이런 거 다 한대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고 벤투 감독님도 왔었네 헐, 그런데 경기 보는 거 아니야? 만나면 보여 드려야지 오 그래서 너 진짜 아이디가 할 거야? 고민 중, 왜? 이 한다고 하면 미리 사인 받게 야, 나 아직 내 이름도 잘 못 써? 너네 숙제는 다 했니?